너는 요즘 어때 하루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이유 없이 떠올려보네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벌써 제가 너희들이죠 없으면 반대로 쓰라니 쓸데없는 질투 만들어 좋아하면 원래 여자 끝까지 보는 거야? 예스! 오케이! 대답은 다음에 듣죠 그쪽 이름도 혹시 날 만나러? 아니구나 내 이름은 이재웅이에요 최지승이에요 최지승 이왕이면 거짓말 안 하는 남자가 더 좋죠? 오케이! 그럼 앞으로 절대 안 할게요 거짓말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샐러드랑 샌드위치에요 다른 건 부담스러울까봐 그리고 이거? 지나가다 예뻐서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매 순간이 다 좋아 아저씨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학교! 아저씨 학교? 야! 오예! 익기 싫어도 이젠 내가 만들어주는 것만 이거야 하고 꼭 내 평생을 책임지겠다 뭐 그렇게 들리는데? 스치고만 말기엔 꽤 아까울 남자라서 예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해요 최지승!